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원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계속 덥다 보니까 이제 물을 찾게 되네요 저번에 왔던 저희 수호전방 보고 그때는 화질이 안좋은 카메라를 가져왔고 이번에는 이제 고프로 카메라를 바꾸면서 다시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화질이 너무 안좋았어요 그래서 고프로가 좀 카메라가 지금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잘 안들리는데요 오늘 택배로 마이크 옵니다 그전에 올렸던거는 화질도 좀 낮으려고 카메라를 바꾸고 그랬지만 이제 마이크 설치하면 이제 목소리 잘 들릴거에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찾은 소 전방거포 고 смотр 여기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야 놀 한번 맞아볼까 끓어抓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어갑니다 비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소전방폭포였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